어 어 아니 작품을 이렇게 막 꽉뚜차게 이렇게 길게 해본 게 또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이 또 오묘하기도 하고 저 촬영을 한 게 이제 같은데요 이제 저 촬영은 촬영이 언제였죠 4 4월 4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레지女王日前 완제 成为 TVN 리代收视率 最高韩劇 官方今日釋出 没想到 武力休闲 竟然哭了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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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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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1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났나 싶을 만큼 세계절이 너무너무 충만하고 즐겁고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모두모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인도 계속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멋진 사람이니까 끝까지 많은 응원과 애정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홍해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안 그랬는데 갑자기 되게 신중생중해졌어. 왜? 지금까지 홍해인을 연기한 김재원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홍해인이 아니게 됐습니다. 오늘 끝났죠? 잘 보내주세요. 금방 쫓아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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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게 후연한 게 있네.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막 아니, 작품을 이렇게 막 꽉 차게 이렇게 길게 해본 게 또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또 기분이 또 오묘하기도 하고 네, 참 하하하하 아, 이거는 작품들과 또 다른 어떤 분복함 같은 게 네, 선생님인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스태프를 만나고 저는 너무 다행이 됐습니다. 눈물해요, 화이팅! 김수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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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Other bleu obesigo 이것은 옆으로